자 꿀팁 중 핵꿀팁 완전 호그인 애들만 당하는 거긴 한데 스펠 빼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죠 시작하자마자 전체서로 하이! 라고 인사하는 척하면서 인사 옆에 띄어쓰기 존나 많으시고 상대방에게 긴말이었습니다 확인하셔야 되면 F를 눌러주세요 라고 말하면 착각을 해요 적팀이 순간 두대전이 안되서 F를 누를 겁니다 한번 보시고 많이 이용하세요 참고로 이렇게 전체 채팅하는 겁니다 올 전체 채팅 하이 인사 띄어쓰기 존나 많이 상대방에게 긴말이 왔습니다 F 이런식으로 말이죠 갑시다 자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전체서로 하이라고 인사한 후 띄어쓰기 존나 많이 해서 인사가 가려질때쯤 요기쯤에서 상대방에게 긴말이 왔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F 라고 치면 이제 성공 이제 적팀 스펠이 뾰로로 가고 뾰로로 가고 뾰로로 가고 야 이 새끼야 너가 왜 낚여 뾰로로 가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뾰로로 가고 뾰로로 가고 뾰로로 가고 뾰로로 가고 자 여러분들 더욱더 재밌는 영상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채널을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구독 누르시면 완전 개이득 뾰로 span사히 뾰로로 가고